자, 오늘은 제 파이널 과정이죠. 더 노하우랑 의구사, 체크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꾸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원래 영어더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마땅히 한글이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거 체크포인트인 이유가 있어. 아, 그거는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볼게. 들어주겠니?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원래는 볼륨 3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문제만 모아놓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더 노하우로 바꾼 거야. 그럼 왜 바꿨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좀 늦게 입성했죠? 그래서 제가 개념 강좌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쭉 잘 우상향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잘 들어주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3, 4규모로 봐도 꽤 듣더라고요, 그죠?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어. 누가 듣나? 그치? 왜냐하면 제가 뭐 엄청나게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있잖아. 근데 이제 역시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막 인강을 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면 회계사 준비할 때도 들었을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저는 학원에 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만 인강으로 이렇게 딱 발췌해서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한번 검색은 해보겠죠. 근데 결정할 때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하고자 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맛보기 다 봅니다, 그죠? 그리고 뭐 OT나 TCC 같은 것도 다 보겠죠? 그리고 그중에 아 이 새끼가 맞구나, 올바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수강을 결정하지 뭐 누가 누가 유명하더라. 여러분들 이거 진짜 허수죠, 그죠? 유명하다? 그럼 들어야지. 그럼 남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제 수강 대상이 아니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뭐 요즘에 이제 문제파리가 사실 대세잖아요. 문제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자. 그게 이제 약간 강사나 학원의 기본 모토인데 근데 저는 그게 물론 뭐 돈을 벌 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뭐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엔제나 그리고 이제 킬공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보면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 거야. 근데 제가 문제가 좋다라는 얘기 굳이 안 하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강사는 200문제, 300문제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200문제, 300문제를 안 풀어도 점수가 나오게 하는 게 강사야. 그렇지 않을까? 그쵸? 너네가 와 첫 문제, 2,000문제 풀면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 문제를 안 풀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선생님이고 진정한 강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기본 모토로 깔고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누가 많이 공감해 줬냐면 현역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지. 그치? 우리 영웅들, 그쵸?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정말 엄청난 이제 수강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강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제종학원에 이제 온라인 강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 제조생이야? 무슨 이런 수업이 어디 있어, 그쵸? 근데 애초에 그렇죠, 뭐 개념 강의가 없으니까 일단 현역이 진입하기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제 디메리 시점이 있긴 한데 근데 공부가 된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좀 후반기에 어느 정도 기본기를 쌓았을 때,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점수가 되는 수업이라는 걸 많은 친구들이 알아주고 있나봐. 그래서 이제 뭐 Q&A 게시판에도 막 그런 말도 많더라고 와, 사전공략법 컴팩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사고 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라 엔제보다는 컴팩트나 아니면은 본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아주 올바른 선택이야, 오케이? 가끔 이제 제가 또 검색해보잖아? 그러면은 뭐 강룡구 엔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걔네들은 다 허수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공략법을 표방하는 강사고 제 책은 본 책이 당연히 뭐예요? 공략법 책이죠. 그럼 제가 킬공에 좋은 문제를 넣겠어요? 아니면은 엔제볼륨에 좋은 책을 넣겠어요? 당연히 킬공에 좋은 책을 넣겠죠, 그쵸? 근데 애들이 엔제볼륨 풀고 아, 나쁘지 않고 저게 좋다,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걔네들은 아직 진정한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지, 그치?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본질을 보는 수강생들 아닙니까? 이 수강생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좋을까를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현역도 마찬가지죠. 현역 친구들도 이제 어제 수업 꾸준히 들어주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결국 저한테 원하는 건 단순히 이제 문제는 아니겠지. 문제는 니네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받겠냐, 그쵸? 저한테도 Q&A 게시판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주 그냥 야씨, 어? 야, 고생스럽다. 어? 그거를 제가 물론 저는 어떻게 푸는지 알죠, 보면. 근데 이거를 설명을 제가 글로만 해줘야 되니까 이게 되게 답답하더라고. 말로 하면 금방 하는데 크... 크...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문제를 푸시고 계신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쵸? 뭐 서점에만 가도 좋은 문제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 좋은 문제라 함이 이게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거든. 옛날에는 미적 21, 29, 30... 아니, 미적이나 이제 기하 21, 29, 30 만들려면 머리를 쥐어짜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아우, 마른 걸레 물 짜듯이 쥐어짜야지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난이도가 막 높은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 사실 겉모습만 다르지 문제가 다 똑같아요, 진짜. 이거는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어쨌든 그래프 문제 나오면은 뭐 거기다가 티 갖다 붙이고 옘병 떨고 지랄 떨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 사전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같은 문제들인데 그거 제가 또 제공해준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문제만 담는 건 좀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계사 준비할 때 남들은 막 대학생활 즐겁게 하고 놀러 다닐 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 사실 공부 자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뒷퇴 준비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다 공부 20시간씩 하면서 막 으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공부할 때 남들 뭐가 힘든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다는 게 힘든 거 아니야. 사실 거짓말이고 저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보통은 힘든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생스러운데 이걸 또 할 수 없잖아. 올해 딱 끝내는 게 역시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그림. 그치? 그리고 너네가 이제 저 제 덕분에 시험 잘 본 다음에 여기저기 좀 얘기 좀 해주면 얘기해줄 거지? 그치? 그러면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부상조하려면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해줘야 돼? 그치? 노하우를 전수해줘야지.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좋은지를 물론 사전공야법, 킬러공야법, 엔제볼륨1, 엔제볼륨2 하면서 다 얘기해줬어요. 무료 강의에서도 다 얘기해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무료 강의 올라온 걸 보니까 무료 강의만 봐도 엔간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네.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는데 무료 강의, 그치? 그래서 그런 상황이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강의에서 쫙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정리하면 제일 좋은데 또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 못하니까 좀 헤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진입하는 친구들을 또 이제 아 또 수업을 다 듣기가 좀 부담스럽다. 결론만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지금 70일 남은 시점 어차피 내용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미분정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미분 가능성 정구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아는데 언제 어떻게 쓰며 합리적으로 선택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기준 그리고 만약에 그걸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라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수업을 듣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총 요약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앞부분은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결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원리는 제가 그냥 다 뺐어요. 이제 원리 뭐 원리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웃긴 건 예전에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막 이때는 제가 어쨌든 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정답 포인트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막 얘기해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게 여러분들 이제 1월 2월 3월에는 어때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재수 시작할 때 기출문제 풀이부터 막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출도 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풀고 푸는데 점수가 뭔가 안정적으로 안 나온다. 그다음에 풀어도 뭔가 내가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느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해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게 올바른 거구나. 아 저 새끼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다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에는 완벽한 결론이 나와줘야 돼. 그치? 근데 그 완벽한 결론 물론 니네가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만의 언어로 만든 거를 자기가 시험장에서 쓰는 게 제일 베스트야. 여러분들 그래야지 자기 거지 그냥 이렇게 남이 얘기하는 거 남이 얘기하던 거 막 이런 거 그냥 아 시발 뭐였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능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 TCC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게 시험이 어려우면 완벽하게 자기만의 언어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시험이 안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거를 제가 구모 보면서 완벽하게 이제 확신을 했어요. 아 학생이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학생의 사고력은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암기하고 그대로만 따라가주면 점수는 나오겠구나. 근데 이거는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공감하잖아. 그치?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를 빼먹어서 그렇지 빼먹지만 않았어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거든. 제가 이거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Q&A 게시판에 너네가 질의응답하잖아. 그럼 제가 글로 적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글로 적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애들을 이렇게 푼 거 못 푼 거 이렇게 보면은 안 했어. 안 써놨어. 그러니까 니네는 니네가 공부할 때 어때? 완벽하게 기억했다고 얘기하고 완벽하게 이제 내가 적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빼먹었어. 빼먹은 것 때문에 틀리더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삼각형수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관찰 삼각형 정하기, 각 표시하기 그리고 문자 잡고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막 아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적은 걸 보여주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변수 설정을 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안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는데. 정보가 없어. 당연히 없겠지. 문자 안 잡았으니까 식으로 못 만들고 그러니까 못 푸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안 적은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안 적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너네가 많이 빼먹는다는 거야. 사실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제 양도 좀 있고. 그죠? 그리고 너네가 문제 풀 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어본 기억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아닌 것 같으니까 다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거를 너네가 하기에는 지금 바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해줬다는 것. 뭐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식과 그래프의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너네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다. 설명이 아니지. 결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네가 9월 모의고사도 보면 알겠지만 뭐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래프에 집중하고 있거나 그래프 문제인데 계산하고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말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일단은 큰 범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까지 그지? 아씨 디테일 영어로 쓰려다가 식업했습니다. 스페인트일까봐. 그래서 디테일까지 제가 그냥 싹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기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로 자 여기에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당연히 기출만 제가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뭐 풀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오해만 해. 기출 문제에 나와있는 표현만 떼다가 붙인 거야. 문제가 풀로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야. 물론 풀로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기출의 표현 한 줄 한 줄을 제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았냐라는 예시. 그 예시를 이제 기출 표현으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기출을 풀었어야 될 거 아니야. 70이 남았는데. 근데 아 그리고 제가 옛날 기출은 넣지도 않았어요. 거의 최신 기출 위주로 넣었으니까 기출을 딱 봤는데 이 표현이 어떤 문제에 나왔던 거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감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예시까지 있으니까 예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야? 예제까지 같이 외워라. 문제도 외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 그렇게 외운 문제로 너네가 정답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도움받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렇게 예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뭐 공부 잘하시는 분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도 아까운데 굳이 불안하다고 굳이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거나 수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킬공을 들었고 킬공을 잘 이해했고 그렇게 공부가 돼 있는 친구는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자전공략법 컴팩트까지만 했고 아 자기가 열심히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체계가 완벽히 세워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친구나 아니면은 제 수업을 원래 안 들었는데 그냥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하고 싶다. 그냥 여기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좀 설명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국민사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신규 진입으로 들어온다면 그냥 이 책을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추석 특강 같은 느낌? 그냥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쫙 나 하루는 안 되겠다. 2, 3일 날 잡고 쫙 봐주는 느낌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유약 부분이 결국 이 책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연습 문제는 물론 자작이고 되게 좋긴 한데 근데 어쨌든 서브야. 그치? 우리가 어쨌든 이 총유약본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죠? 연습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연습 문제 풀면서 아 이런 거 이런 거 외웠었지라고 한번 복귀하시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죠. 사실 이거는 아 근데 제가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따로 하면 어떡하지? 그치?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수업이 이제 엄청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사실 다른 걸 가르치는 거잖아. 저는 그분들은 수학을 가르치고 저는 점수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근데 다른 걸 가르치는데 아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막 공개해서 너네가 사실 점수가 잘 나오면 나올 거거든? 잘 나올 거거든? 왜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이 안 울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Q&A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 자기가 자전공약법 컴팩트랑 이제 더 노하우 들은 게 한 2, 3주 됐나 봐. 근데 22번 15번 다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야. 그냥 잘 몰라도 아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지라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장에서 툭툭툭 쉽게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는 거 너네가 알잖아. 근데 이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생각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이거를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이 따라할까 봐 어? 혹은 너네가 이제 과외할 때 마치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이제 어? 그렇게 세워할까 봐 굉장히 불안하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아낌없이 다 풀어가지고 적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자기가 수학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꼭 외우세요. 알죠? 꼭 외우시고 그리고 제가 순서까지도 그냥 따따따따 정해놓을 거야.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도형문제 이번에 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9월 13번에 많이 틀렸잖아 친구들이 근데 틀린 이유를 보니까 보조선은 빼먹었다 이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보니까 아 얘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애초에 그 순서 자체도 좀 헷갈려 하는구나. 관찰상각형 정하기 각 표시하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 잡고 식 세우기 그 다음에 안되면 당연히 보조선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딱 잡아서 얘기 안 해주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투입이 되면 순서 따라가면 답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딱딱딱 뭐라고 할까요? 수영도라고 아 수영도가 아니라 순서도죠. 순서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쫙 이렇게 제가 좀 구성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시다 보면 올바르게 정답까지 잘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는 제가 원래는 이제 100문제 120문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많아. 여러분 이게 양이 많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원래 한 50페이지 60페이지로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50이 50, 60이 아니라 이제 100페이지 돌파 기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양이 많더라고 당연히 양이 많겠죠. 그렇게 순서도도 다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려면 그래서 아 문제는 생각보다 좀 아 적게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들어갈 텐데 아마 80문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이 책 자체가 문제를 푸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는 여러분들 제 거 풀 거 많잖아. 그치? 제가 볼륨2도 있고 볼륨2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책이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수능 난이도랑 딱 맞잖아요. 제가 이거 쉽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쉽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9월 모의평가랑 난이도가 제일 비슷한 책은 얘들하고 그래서 정말 좋다. 문제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 제가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넣었습니까? 저 그렇게 쫒아간 사람 아니에요. 두 개씩 박았잖아. 그치? 그리고 뭐 그림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도 이제 우겨 넣어가지고 이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열심히 푸는 게 이제 제일 좋죠. 이거는 이게 연습용으로 진짜 좋은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볼륨1도 제가 원래는 그쵸? 원래는 제가 이제 더 안 찍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찍을게요. 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문이 좀 밀려있긴 한데 아 제가 고민했어요. 나오는데 아 이런 전형적인 게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9월 22번 보면서 아 진짜 전형적인 문제만 나오는 거구나 볼륨1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 전형적인 표현을 공부하기 되게 좋다 이거야. 너네가 뭔가 딱딱딱 전형적인 것들을 먼저 연습해줘야 눈에 좀 있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좀 특수하고 이제 뭔가 좀 병신 같은 걸 공부해야 그게 맞는 거지 너네가 전형적인 것도 모르는데 특수한 거 보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전형적인 것들 모아놨으니까 이것도 연습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제가 이거 200문제인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대책 80문제 들어가 있잖아. 보통 그냥 한 권에 저는 이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야. 그치? 여기에 문제가 넘쳐 흐르고 있으니까 킬러 공략법 여러분들 킬러 어렵죠? 어려운 문제 제가 21, 22급 아니면은 사실 거기 있는 문제에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거기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한두 문제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50문제 들어가 있잖아. 킬러 문제만 150개 들어간 책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더 들어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미적기화까지 미적기화는 뭐 200개 넘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풀 거 많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90도 문제까지 넣어낼 필요 없고 뭐 여러분들 또 뭐 N수 재종 다니니까 재종 다니면은 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그래서 좀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뺄 수 있는 만큼 뺄 거야. 그 이유는 너네가 문제를 넣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는 우를 범한다 이거야. 니네가 이렇게 시야가 문제에 쏠려요. 어쩔 수 없어. 지금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의 본질은 얜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더 잘 보일 수 있게 문제 수는 좀 최소화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100개 100개 좀 넓게 넣었는데 계속 줄이고 있어. 그래서 최적의 어떤 좀 쓸데없는 거 빼고 그냥 최적의 좀 원래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를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줄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채워서 제가 지금 이제 후반부 작업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것만 하다가 이제 이제 불효자죠. 그죠? 부분이 못 뺄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노하우가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강은 아, 책은 9월 16일에 입고가 되는데 개강은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언제지? 20일인가? 뭐 그때쯤 이제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9월 20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초쯤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강의 수는 이제 20강에서 30강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항상 좀 파이팅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강의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킬공도 원래는 25강 생각했는데 이제 40강이 되어버렸다니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30강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최대한 빨리 완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이름이 체크포인트인데 근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왜 푸는 거야? 그치? 음... 물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죠. 뭐 희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도 있지만 아, 그럴 거면 그냥 엔젤을 풀든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치? 너네가 사실 막 모의고사 실무 막 50개 막 풀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무 50개 풀어봤자 의미 있는 문제 몇 개 푸는 거예요? 300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 한 거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너네가 실무를 이렇게 제대로 푼다는 건 뭐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거야? 그냥 문제를 내가 아, 되게 많이 풀었고 그 많이 푼 문제를 가지고 점수를 올리겠다? 그거 아니지. 그거는 더 노하우에서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글쎄요. 이게 애초에 모의고사라는 걸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치? 모의고사는 점수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특이한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기 위해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미친 생각 아니야? 애초에 모의고사가 왜 존재하는 건데 마지막에 시간 관리 연습하라고 존재하는 건데 왜 여기서 공부를 찾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객이 전도된 시험 수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상인이 되시면 돼요. 그럼 정상인이 길이 뭐냐? 이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대충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연습을 진짜 개빡세게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본다? 뭐 그거 이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제가 이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TCC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뭔가 그냥 개인의 능력에 맡기면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기업 애플이라고 치자. 애플에 천재 한 명이 너네를 그 회사를 이끌어서 지금 그렇게 세계 최고의 어떤 회사가 된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 회사가 잘 되는 건 그 회사의 시스템이 좋아서야. 당연히 직원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뀔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쭉 유지가 되고 있잖아. 어떤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짜놓은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야. 그게 바로 기업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업들의 유지가 아 그 비밀 보완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그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네가 이제 개똥이가 있다고 쳐. 그럼 그 개똥이가 그냥 쓱 가서 아 문제 많이 풀고 아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많이 했어. 그러고 가서 그냥 시험을 봤어. 아 그럼 개똥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아프면 시험 조질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긴장해서. 그럼 시험 조질 거야? 그럼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훈련과 그 다음에 시스템 속에서 내가 몸이 아프든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든 뭐 지랄이든 연병이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너네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시간 관리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 관리 아주 얼탱이가 없습니다. 그냥 어? 그냥 뭐 쉬운 문제 먼저 푼다. 2점 3점짜리 먼저 풀어. 그 다음에 그냥 뭐 4점짜리 그 다음에 풀어. 그 다음에 21, 22, 29, 30 순서대로 풀어. 그냥 이 정도를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고 막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을 한 번만 쭉 보면서 내가 문제를 한 번만 보면서 풀겠다고 하는 건 미친 생각이야. 근데 그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딨어?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설프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 점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네가 점수를 계속 좋은 상태. 그러니까 너네가 92도 나오고 뭐 80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계속 92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 어쨌든 자기 실력을 다 점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 그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다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4점 공략법도 어때요? 한 번에 다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의 노하우 시험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너네가 한 번에 다 보면서 이해하려면 애초에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재능이 좋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보면 왜 이렇게 하지? 왜 뭐지? 나는 다른 수학사님들은 다 그냥 수학 내용하는데 뭐야 이 새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무조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어때요? 아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이게 맞는 길이구나 라고 너네가 깨닫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감하고 공부해주는 거 아닙니까? 너네가 한 번 볼 때는 당연히 어때요? 잘 안 보여요. 그렇다는 건 이 시험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네가 그냥 한 번만 쭉 보면서 시험 문제를 풀겠다는 건 되게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치? 건방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세 번에 걸쳐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시험지를 어떻게 세 번을 나눠볼까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3회독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물론 1회독 할 때는 전체적인 거 다 보는 거고요. 2회독 할 때는 내가 확실하게 풀었던 건 제끼고 나머지 중에 뭐 이전 부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정말 몰랐던 거 보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보려면 당연히 어때요? 100분을 나눠놔야 될 거 아니야. 뭘 만들어야 돼? 체크포인트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볼 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제 실력과 그 시험 난이도와 모든 걸 고려해서 어떻게 회독수를 나눠갈 것인가를 다 재고 그 다음에 그 나눠진 시간에 맞춰서 제가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시험 문제를 푼다거나 그랬지 그냥 쭉 풀다가 뭐 시험 모의고사도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풀고 전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만에 풀려고 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너네가 웬만하면은 세 번에 나눠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이제 100분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시험을 보면서 문제 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보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야. 첫 번째 한 45분 정도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45분 기준으로 자 이때는 1번부터 30번까지 일단 쉬운 거는 다 푸는 거고요. 어려운 거는 풀 수 있으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는 건 이제 4점짜리인데 2에서 3점짜리는 다 풀면 좋죠. 근데 얘도 안 풀리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딱 보고 풀리는 것만 푸는 거야. 안 풀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딱 봤어. 그냥 이렇게 슥슥 해봤어. 아 근데 안 되는구나. 지나가. 딱 풀렸어. 아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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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냥 4점짜리도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 22번 그러니까 9모 22번 봐봐. 여러분들 그거 1분이면 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3차 함수네? 극대가 8이야. 4의 배수야. 어? 어? 엔제 있었어. 어? 와 정답이네. 한 번만 그리면 답이기 때문에 1분이면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2점, 3점, 4점이 있을 때 4점 중에서 뭐 22번이 오래 걸릴지 뭐 15번이 오래 걸릴지 14번이 오래 걸릴지 며느리도 몰라요. 여러분들 솔직히 11번보다 22번을 빨리 푼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때 시간까지는 쭉 불도둑처럼 달리는 거야. 막 풀면서 모르면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모를 때 여러분들 태도가 중요한 거죠. 모를 때 분류를 하셔야 돼. 어떤 분류? 내가 문제를 딱 봤는데 아 이거 4점 공략법 잘 적용하면 그리고 더 노하우에 있는 거 딱딱딱하면 풀릴 것 같아. 근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간다. 세모. 자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내가 딱 봤는데 아 공략법이 대략은 떠오르는데 잘 보이진 않아. 그치? 그런 거는 배평. 자 그 다음에 딱 봤는데 그냥 모르겠어. 와 이거는 너무 낯설어. 그냥 이거는 내가 좀 차분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건 X.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일단 뭐 45보다 사실 조금 더 빨라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니네가 정의할 이거 연습하라는 거야. 알겠어? 내 몸에 맞게 이 시간 한 배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쫙 불도처럼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가 몇 문제만 풀어도 성공이냐면 20개 풀면 성공이야. 30개 중에 20개 정도 이상을 풀잖아. 그럼 너네가 아 이 시험은 어느 정도 성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개 정도는 지나가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러면 부담이 없잖아 사실. 왜냐면은 여러분들 4점이 13개야. 그럼 10개 남겼어. 그럼 사실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4점짜리 3개만 풀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회독되는 2, 3점짜리랑 4점짜리 쭉 푸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표시만 해놔도 이 시험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시면 돼요? 일단 한 번 더 잘라. 이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모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그 다음에 하고요. 우리가 X도 한 번 4점 공략법 저거는 봅니다. 그러면서 쭉 가. 그럼 너네가 이 정도까지 오면은 한 2, 3개 남은 게 정상이야. 그럼 그 두 수의 문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지막에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일단 문제는 처음 보면 낯설 수 있어도 두, 세 번 보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된단 말이야.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초보 운전도 마찬가지잖아. 아 운전 안 해봤구나. 너네 초보 운전자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 뭐 김여사라고 막 놀리면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웃기는 영상 보면 막 좀 오버액션 하잖아. 이렇게 몸이 가잖아. 근데 실제로 긴장 많이 하면 운전대에 이렇게 몸이 붙어. 여러분들 수능도 마찬가지. 너네 긴장 많이 하잖아. 그럼 저도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보기하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2월, 3월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왜냐면 뭐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 2월 3월에 시험 보는 거. 그쵸? 근데 학원 시험조차도 9월, 10월, 11월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 시야가 이렇게 쏠리는 거야. 좁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풀려요. 근데 어때요? 조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완하고 이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 30문제를 100분에 남기는 거나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줄더라도 문제수를 많이 줄여놓고 하는 거나 심리전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만약에 30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100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 문제가 쉬운 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한 문제를 3분으로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이야. 알겠니? 근데 여기에서 내가 거의 20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10문제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남은 시간이 60분이야. 그러면은 한 문제당 6분이 확보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심리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근데 심지어 10문제 남았는데 내가 그래도 문제를 어느 정도 다 분석은 해놨어. 어느 정도는 내가 다 놨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기는 시험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거지 한 번에 뭐 다 풀겠다. 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럼 이 10문제 중에 60분 다시 한 번 줄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줄이면은 뭐 5문제 20분 뭐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30분 이렇게 남게 줄일 수 있잖아. 그럼 너네가 이제 아 여기에서부터 다시 줄이고 줄여나가면서 아 내가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시험시간 10분 남았구나. 10분에 정성스럽게 풀어야지. 그렇게 이제 점점점점점점점 줄여나가는 거지 너네가 그냥 균등하게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가시면은 망한다 이거야.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조금 더 친숙해. 그리고 한 번 더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 번 보면 조금 더 친숙해. 족같은 것도 보다 보면 친숙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3번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맞다. 다 분명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를 계속 몰입하고 있으면은 풀릴 것도 안 풀리는데 시간은 20분 지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시험 보니까 너네가 실력이 뭐 92점이나 뭐 96점이나 별 차이 없는데 갑자기 시험 보면 70점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왜 70점이 갑자기 나오냐. 그냥 쏠려서 그래. 그 쏠리는 것만 너네가 자연스럽게 벗어나도 시험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 관리를 해보는 운용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근데 이 연습을 하려면 당연히 문제가 좀 어려워야 돼요. 쉬운 문제로는 이런 연습이 될 것 같아? 쉬운 문제. 쭉 풀었어. 어? 45분 풀었는데 다 풀었어. 이러면 연습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무의고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무의고사가 있었을 때 너네가 시간 한 벨 이렇게 하면서 최선의 점수를 끌어내는 경험.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의고사는 4회를 이제 공짜로 주는 거죠. 와 지웠다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학생이 많아졌다고 해도 총 네트를 보잖아요. 제 네트 수익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뭐 형강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겠죠? 버는데 인강만 보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다. 그치?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를 너네가 알면은 이 새끼고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돈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거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나와의 싸움이야. 내가 시험을 가르치는 방식이 맞고 다른 새끼리 뭐 뭐 뭐 문제 강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문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 문제는 보조지 메인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수익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은 건 뭐야? 공짠데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제 노력 플러스 자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를 통해서 뭐 연습하시라는 거야? 난이도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지 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어. 자기가 평소에 96이 나오는데 이 시험지를 가지고 풀어봤더니 점수가 80점 초안이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야. 뭐에 신경 쓰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웠고 그 시간 계획에 맞게끔 확실하게 풀었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췄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로 이거를 연습해라. 체크 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체크 포인트 만든 다음에 어떻게 운용하는 게 더 좋을지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최대 점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수능 볼 때도 이렇게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 때 뭐 한 15개인가 16개밖에 안 푼 것 같아. 물론 저는 당연히 이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한번 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도 성공이라고 그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연습할 때 절반 풀었으니까 원래 연습할 때 그 정도 푸니까 아 이렇게 풀렸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 봤는데 하나 정도가 잘 안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3번 밖에 없더라고 이제 계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끝났고 나머지 한 문제 있었는데 한 문제는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제 아 답이 나왔고 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오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잘 만들어가면서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제 딱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보다는 이 과정에 집중해서 연습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겠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를 원래 8회 했다가 4회로 하는 일은 사실 그리고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 막 제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이게 문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난이도를 잘 못 맞춰요. 이거는 저의 또 강릉구의 단점이죠. 제가 어떻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이 거시적인 시야 정말 완벽하죠. 그죠? 근데 디테일 좀 부족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아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볼륨2는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넣어놔서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 애기들 이제 평을 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볼륨1도 전형적이고 뭐 그냥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냥 다 아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작년에 뭐 수두에서 이렇게 냈었을 때 그냥 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1회차 풀더니 이제 애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막 게시판에 글 남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막 모의고사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려우면 안 되거든. 딱 그 난이도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난이도에 맞추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냥 이거 연습하라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만든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뭐 어트고 저쪽고 저쪽고 아 내가 공부를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걸로 연습해야 시간관리 연습이 돼. 쉬운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건 하나가 더 이유가 있는데 너네가 당연히 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보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력보다 보통 평균 상태에서는 좀 더 실력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맞긴 맞아.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걸 고려해서 이제 만든 거야. 그냥 뭐 좋은 문제 넣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긴장이 좀 덜하니까 실력이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좀 연습해 볼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용으로 좋다는 거야. 연습용으로.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 노하우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저 DT 처음 시작했을 때가 89일인가 그랬어요. 100일도 안 됐어 사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남의 말을 이렇게 많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남의 말 중에 뭘 들으면 안 되냐면 인터넷에 있는 말 듣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당부야 당부. 왜냐면 이게 제가 아마 TC를 이거 찍고 거의 안 찍을 것 같아.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남의 말 들을 시간이 지금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시간 낭비 아니겠니? 왜냐하면 너네 생각해봐. 저도 그렇고요. 저희 형도 그렇고요. 뭐 주변에 공부 잘했던 친구도 그렇고요. 제가 가르치던 애들을 보면 인터넷을 거의 안 함. 인터넷을 거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심지어 글을 남길 생각은 안 하겠죠. 눈팅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글 남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최상위권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가 훨씬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디트 준비할 때 매드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지 모르겠네. 근데 거기서 하는 말 들어오면 다 쓸데없는 말이 99%야.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수험생 커뮤니티인데 공부 얘기가 별로 없어. 근데 공부 얘기도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브라더한테 물어봤죠? 브라더가 디트 2등 했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얘들아. 여기 천장에다가 아미노산 붙여놨다니까 자기 전에도 외우려고 병신이야. 그러니까 전국 2등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에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들어갈 거 같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70이 남은 20점 얼마나 간절해요. 보통 간절한 게 정상이거든. 근데 공부하고 내 실력 늘리기에 정신없지 여기 들어가서 글 쓰고 앉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모의고사 몇 점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야. 92점 받았다고 자랑한다? 말이 되니? 왜냐면 애초에 92점이 높은 점수도 아닐 뿐더러 그 92점을 맞았다면 나머지 8점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밤낮 없이 공부해도 모자를 파네. 거기에 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점수를 남기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일단 실제 그 점수가 나오더라도 마인드가 허술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네도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런 말 들어가면서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그런 거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점에 내 모든 것을 모아야 돼. 그것도 지금 별랑말랑 하는 거야. 근데 막 내 신경을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 분산시켜 놓으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죠. 친구 가는 말도 듣지 말란 말이야. 친구 연락하지 마 이제. 핸드폰을 갖다 버려. 이제 인강도 볼만쯤 받잖아. 제 것도 보지 마라.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온전히 자기한테만 집중해야 돼. 온전히 자기한테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재수해서 의대 간 친구가 한 말이야. 자기가 현역 때는 온전히 자기한테 집중 못했대. 뭐 이것저것 다 휘둘리고. 근데 재수할 때는 자기가 할 길만 갔다는 거야. 그 친구가 무슨 뭐 요즘에 잘나가는 재수학원 있죠? 다녔는데 당연히 계속 문제 줄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줘도 안 풀고 그냥 모아놨대요. 자기가 방법론 이제 확립될 때까지 일단 내가 할 길은 내가 간다. 그리고 그걸 몰아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쫙 가야지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는 거지 막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여러분들 이러시면 사고나요. 운전할 때도 야 시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사고가 날 거 아니야. 아 쫙 보고서 그냥 요 목표만 생각하고 쭉 가야지. 근데 그렇게 가는 거야.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뭐 어? 뭐 쉬운 강의 강의 난이도 낮춰달라 뭐 이런 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쓴. 왜? 내가 맞아.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안 들을 거면 듣지 마. 뭐 상관 어차피 안 들을 애들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저랑 이제 생각이 같은 친구들 딱 데리고서 쫙 가가지고 이제 성장 만들고 대학 보내는 게 제가 할 일이지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그럴 겨를이 없다고요. 제가 얘기했나? 아니 얘기 안 했죠. 그쵸? 저 저번 TCC하고 이번 TCC하고 머리색이 다르잖아. 그치? 여기 누가 분필 묻었냐고 흰머리입니다. 근데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흰머리가 됐어요. 흰머리를 원래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셀프 염색 및 셀프 이발을 했단다. 가위로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미용실에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야. 저조차도. 저는 수험생도 아닌데. 근데 니네는 뭐 별의별 거 다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연예계 남의 말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뭐 연예계나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붙잡는 사람들이 많죠. 그쵸? 공부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자기 실력에만 집중해서 나한테만 집중해서 점수를 낼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마무리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할 거 있잖아. 그치? 할 거를 늘리면 안 돼. 줄여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우려되는 게 더 노하우나 체크포인트나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또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은 더 잘 알잖아. 제가 어떻게 너네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얼굴을 본 건 아니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보통은 안 하는 게 맞아. 보통은. 왜냐하면 너네가 지금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할 거를 더 집어넣으면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 클 뿐더러 제대로 못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할 거를 되게 많이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근데 그 줄일 때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다른 실무 풀 거를 다 빼고 더 노하우를 넣겠다. 그러면 뭐 괜찮아. 그런 거. 근데 할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모의고사도 와 텔레그램 가니까 존나 많아. 다 풀어야 될 것 같아. 아 실무도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 될 것 같고 수업은 수업대로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아 다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게 되겠냐고.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공부를 줄여야지. 대신에 그 적은 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고 시험 보러 간다.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추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할 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특히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일수록 할 걸 줄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진짜 지금 4등급이야. 내가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은 최대한 양을 줄이고 대신에 완벽하게 해서 점수를 만드셔야지 이거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점수 올리기 위해서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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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러니까 점수가 여태까지 안 나온 거거든. 여러분들 실력이 안 좋을수록 여러 개를 할 게 아니라 한 개만 했었어야 돼. 지금까지도.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 거를 좀 줄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고 할 거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야. 그니까 그 시간에 커트로 쓰지 마시고 그치? 뭐 저처럼 셀프위바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죠? 저는 손재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6986이라고 불러주세요. 기한팔서 말고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정말 절실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두 가지는 명심해 주자. 그래서 뭐 저도 오르비에서 현장 수업을 하지만 오르비나 뭐 포마하는이나 이런데 올라오는 글 여러분들이 보고서 어? 너네가 어느 감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좀 학생들한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다 솔직히 쓸데없는 말이야. 그죠? 거기 이제 글 올라오는 거 다 쓸데없는 말이야. 저도 학생 때 오르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제자주등에도 당연히 오르비 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저한테 쪽지를 보내요. 선생님 뭐 선생님한테 뭐 몇 년 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와 그때 뭐 인강도 찍으시고 정말 저도 너무 도움이 됐던 강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쪽지를 보내. 그럼 아이디 눌러보잖아? 그럼 당연히 어때요? 글이 없음?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거기에 글 쓰는 애들 물론 잘하는 친구들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럼 뭐가 맞는 말인지 뭐가 틀린 말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런 출처 알 수 없는 말은 무시하라는 말 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도 말고 거기서 뭐 얘기가 나왔다 뭐 DC 뭐 DC는 더 뭐 출처가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지? 뭐 배지 달고 있던 애가 얘기했다 뭐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셔야 돼. 다 무시하시고 자기 갈 길 열심히 가시고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염대위 최대한 도와주려고 Q&A 게시판도 염대위 요즘에 질문 좀 작작 올리면 안 돼? 아유 분심이 나와버렸네. 그지? 아니 내가 실시간으로 막 댓글을 달잖아? 그러면은 목록이 줄어야 되는데 늘려 늘어져 있어. 아이씨 야 알아서 이제 알아서 좀 해. 어? 야 시대인제다 뭐 강대 뭐 거기도 선생님 있을 거 아니야? 어? 거기다 일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아니 아니 장난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고 그리고 좋은 결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수업 듣고 잘 안 될 수도 있지. 그지?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세상사가 다 그런 게 저도 뭐 마찬가지겠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항상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왜냐면 저도 뭐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인생사 뭐 모르는 거니까. 그지? 왜냐면 어쨌든 운이 있어야 되거든. 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장 가서 갑자기 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때 너무 막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지? 자기한테 막 그리고 구모도 봤잖아. 구모를 생각보다 못 봤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가 막 쓰레기 같고 쓸데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막 자기는 자기가 너무 싫다. 막 이러면서 글을 남기는 친구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시험 못 봤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물론 지금 인생을 이제 20년 정도 살았을 테니까 1년 뭔가 더 하고 1년 늦어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무섭고 이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만약 진짜 노력을 했고 잘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1년 더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났고 조졌고 나는 병신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그 시험 못 봤다고 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지.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 뭐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렇지 않아요. 저도 20대 때는 진짜 시험만 봤지 시험만 잘 봤지 뭐 보러 오는 돈도 없고 통장에 뭐 한 2, 3백이 있고 그랬을 때 2, 3백이 뭐야 돈이 없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노력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이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결과는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열심히 공부 같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찾아오세요. 자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룡구였고요. 자 우리 마무리 한번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룡구였고요.